안녕하세요 김기철 선생입니다 자 오늘 케이스트 제목 그대로입니다 9평 2등급 너도 할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지금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굳이 이 케이스트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거꾸로 3등급 2학생들 3,4,5,6 전부 다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단지 9평만을 위한 게 아니라 수능까지 연계되는 공부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제가 매해 파이널 이제 가면 갈수록요 8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8,90 3등급 4등급에서 2등급 나온 학생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또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또는 얼마만큼 하는지에 따라서 정말로 4등급 2등급 되는 케이스 저는 매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8월 달 특히나 이제 9평 전에 한 달 남았잖아요 어떻게 무얼 얼마나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2등급 2학생들 그러니까 2등급 미체예요 3,4,5등급 학생들 문제점의 공통점을 말씀드릴게요 첫째가 어휘 부족하죠 제가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휘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무조건 무식하게 외로워가 아니라 현실적인 걸 좀 말씀드릴게요 보통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거꾸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특히나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로 갈수록이요 어휘 공부를 등한시하고요 문제풀이만 집중하는 학생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망할 겁니다 N수생들은 경험해 봐서 알아요 뭐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틀에 한 번씩 시간제구 시험 문제 풀어본다고 해서 성적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올라갑니다 어휘를 남겨야 되는 건데 제가 물론 이상적인 케이스는 이거죠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꾸준하게 계속 암기한 학생이 가장 이상적인 건 맞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볼게요 2등급 밑에 점수가 나왔을 리가 없겠죠 당연히 벌써 이 학생은요 1등급이나 만점에 가까운 학생이었을 거예요 그럼 제가 3, 4, 5등급 학생들 6등급 학생들까지 그럼 이제 어휘를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정말 외우면 성적이 나오고 얼마만큼 외우면 될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극단적인 예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보통 1월달 2월달에는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나도 이제 고사입니다 자 윈터다 그래서 보통 어휘 빡세게 외워요 그러다가 학교 다니고 이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이런 저렇게 시간 보내고 하다 보니까 학기 중에 어휘 암기가 겨울방학 때처럼 외우지 않습니다 점점 줄어요 그리고 오히려 8월달부터 더 외우지도 않아요 이게 1번 학생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2번 학생은요 거꾸로입니다 극단적인 예인데 어휘를 많이 외우지 않았어요 근데 대우가 학생한 거야 나 이제부터라도 어휘 빡세게 외우자 그래서 8, 9, 10월달에 이제부터 내가 집중료를 외우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물론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둘 중에 한 케이스만 선택한다면 어느 학생이 수능 때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아요 두 번째 학생이에요 이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생식적으로요 내가 보름 전 한 달 전에 외운 단어가 더 잘 기억날까요? 10개월 전에 외운 어휘가 더 잘 기억날까요? 당연히 한 달, 두 달 전에 외운 게 기억나지 10개월, 9개월 전에 외운 게 기억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마흔 학생은 이걸 놓쳐요 뭘 놓치느냐 제가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현장에선 종종 얘기하거든요 고3 학생들 그 마인드는 알아요 답답하고요 급하고요 공부할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반기로 가문 갈수록 어휘를 안 외우는데 그러니까 점수가 정말로 더 안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잘 외우지 않았다고 해도 특히나 3, 4, 5등급 학생이라면 보나 마나죠 어휘를 열심히 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입니다 내가 우리 단기 기억력은 있잖아요 장기 기억력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단기적으로 외우자 어휘요 어휘력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가 오히려 어휘가 더 중요해요 뭐가? 2등급이 우표인 학생들은 이게 저로 얘기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만약에 공부를 아 USB 단어 공부를 안 했다고 해도 나 남은 기간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기 기억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공부량인지 말씀드릴게요 이겁니다 제가 무슨 하루에 단어를 50개, 100개 요리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못 외워요 왜? 2학기 들어가고 이제 파이널로 가면 갈수록 탐구 공부 시간 늘어나야 되고요 수학도 부족한 부분, 택바이온법이 꺼야 되고요 뭐 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문법도 공부해야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단어 50개씩 못 외웁니다 그거는 1월달, 2월달은 가능했겠지만 물론 우리는 그걸 벌써 지났잖아요 이게 불가능해요 제가 원하는 건, 추천하는 건 30개를 원하지만 정말 마지노선으로, 미니멈으로 정말 미니멈으로 하루에 20개만 외우세요 이게 완전 달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습게 보시는데 하루에 20개는 사실 이거 시간 없어서 못 외운 거 아니죠 좀 세게 얘기할게요 게을러서 안 외운 거예요 이거 쉬는 시간 동원해도 외울 수 있는 거였고요 학교 왔다 갔다,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해볼게요 그 시간에도 외울 수 있는 게 20개였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이거의 위대함을 모르는 거예요 20개씩만 외운다고 쳐볼게요 자, 수능까지 100일 남았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론적으로 몇 개가 나오죠? 2,000개의 5위가 나옵니다 막판에 하루에 20개씩, 이론조업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외웠다 까먹은 것도 있겠지만 이걸 놓치시는 거 같아요 1,2월 달에 열심히 외웠던 학생들보다 오히려 8,9,10월 달에 특히나 등급이 이제 2등급의 목표인 학생이에요 3,4,5등급 학생들 우리 어휘가 깨져 있잖아요 이게 완전 다른 게 8,9,10월 달에 내가 정말 몸이 부셔지게 아파도 20개는 외우자 물론 필 좋으면 30개를 외우자 이렇게 만약에 외웠다고 치면 수능 때 어휘의 필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휘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 이건 제가 9평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수능까지 연계돼서 단어 꼭 외워라 늦지 않았다 특히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매해 현장에서 절평 시대가 되고 나서 3등급, 4등급이었다가 수능에서 2까지 올린 학생들 정말 많이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한 학생들이에요 어? 정말? 그래서 한번 수능을 치고 단어 20개만 외우자 꾸준히 한 달 전에 외움까지 기억하자 이런 학생들 절대 안 깨집니다 밑은의 점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아 내가 3,4,5등급이구나 나 이제부터 외워면 되겠구나 됐죠? 두 번째 해석 실력 부족한 거 맞습니다 여기서 해석 실력 부족하다는 게 이거예요 한 줄짜리 문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 줄, 네 줄, 다 줄 문장이 길어지면 막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같은 문제죠? 시간 부족한 일까지 발생합니다 이거는 같이 섞인 문제예요 근데 학생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오해하시느냐 2등급 높여예요 우리 지금 석 달 동안 8,9,10월 빡세게 공부한다고 해도요 해석 실력이 아주 많이 급상승하지 못합니다 지금 좌절을 시키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답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는 게 뭐냐 해석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해석은 꾸준하게 공부하는 건 맞아요 학교 수업 시간에 또는 학원 또는 온라인 뭘 수강하든 간에 꾸준하게 복습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수능은요 번역과 시험이 아니고요 독해력 시험이에요 그래서 번역과 시험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수능 문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행간의 의미를 파악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지문 안에 근거이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우리 2등급 오픈 학생들을 위한 팁을 드립니다 점수가 올라갈 때 필요한 요소는 두 개입니다 파이널로 감각할수록 첫째 어휘 두 번째가 뭐냐 독해력 독해력이 뭐냐 답의 근거를 믿어라 전체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할 생각하지 말고 근거만 제대로 찾았으면 오답은 다 지워져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문 안에 근거이 있다는 말 우리 진짜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글 하나에 있는 주제 하나라는 말도 많이 들었죠 근데 3,4,5등급 학생들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이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온전하지도 않는 해석력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러니 해석력도 약하지 근데 어휘는 외우셔야 돼요 어휘는 뭐러면 이건 박살납니다 그 다음에 시간도 부족하지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제가 대입학 갖고 하나 설명드릴게요 2등급 오픈 학생들은 이제 준킬로 문제까지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빈순사비라고 하는 킬로 문제는 찍더라도 다 찍더라도 나머지 준킬로 뭐 대입학 요양문 어휘 무감문 장문독해 이런 파트를 거의 다 맞추면 2는 나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좀 비교적이지만 빈순사비라고 다 찍었다는 전제 하에도 그럼 뭐냐 글 하나의 주제 하나 있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문제 풀 때 이걸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 풀이는요 이거예요 전제문을 완벽하게 해석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첫 문장은 요약하셔야 돼요 소재 결론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가운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어는 국어랑 달라서 글이 짧거든요 한 다섯 문장에서 일곱 문장밖에 안 돼요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장하는 문장을 찾아내기만 하면 소재 주장 결론입니다 소재 주장 결론이면 오답 다 지워집니다 왜? 그러나 주제가 하나인지라 난 소재도 알고 주장문도 알고 결론도 알면 무조건 답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오답 다 지워지거든요 근데 이러면 전제 조건이 어휘함계는 되어 있다면 문제 풀어야 되게 쉬워져요 좀 거꾸로 얘기하자면 제가 이 가운데 부분 있죠 읽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얘기할게요 여기에 뭐가 나왔어도 어차피 선제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뭐냐면 글을 읽을 땐 강약을 줘야 되거든요 내가 세 번을 봐서라도 해석해야 될 문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근거 문장 소재 주장 결론이에요 이건 세 번을 봐서라도 해석해야 돼요 근데 근거가 아닌 문장은 읽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한 번 쭉 읽고 만약에 대충 파악하면 돼 이런 말 나왔구나 대충 근데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넘기시면 돼요 뭐냐면 강약을 주면서 읽는 거예요 세게 읽어야 될 문장과 내가 해석을 못해도 풀 수 있는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연습이 된다면 어휘가 뒷받침 날 때 제가 약속드립니다 3, 4, 5등급 학생들 정말 점수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요 내 어휘가 제일 중요한 건 맞습니다 무조건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이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연결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연결어가 필자가 자기가 어디에서 주장하는지 주장하는 문장을 알려주는 장치예요 자 뭐냐면 예를 들어 있죠 이걸 왜 쓸까요 영어는 글이 짧아요 한 16줄밖에 안 됩니다 지문도 아까 주켰는데 예를 왜 쓰죠 예시안문장은 무조건 주장 강조입니다 만약에 문장을 읽는데 예를 들어 가나 봐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아 앞문장이 주장문이구나 그러면 얘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소재, 주장, 결론이면 오답 다 지워진단 말이에요 여기는 대충 이런 얘기 나왔구나 대충 훑어보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속된 말로 나 여태까지 쓰레기 말했다의 장치지 뭐냐면 여기에 만약에 그러나가 나왔다 쳐볼게요 아예 해석 못해도 답 나옵니다 소재, 주장, 결론이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아예 해석을 못했다고 해도 얘는 그 다음 얼마나 중요하면 자기가 그래서 그런가닥 자기 말을 자기가 요약 정리해줘요 무조건 주장문 다시 말해 강조하려고 쓰는 연결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결어가 위치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 9편 가지고 이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완벽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는요 일단 1번 내가 어휘는 암기한다 수능 때까지도 암기한다 2번 나 무조건 답의 근거로 오답을 지워본다 해요 그래야 시간 안에 풀 수 있을 뿐더러 자 우리 2등급 2학생들의 문제점 시간도 부족하잖아요 강약을 주라는 얘기에요 제가 작년 자 이제 나왔던 문제 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려고 하면 아 우리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시간도 정말 오래 걸리죠 문제를 풀 땐요 연결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How ever 나왔으면 뭐죠? 속된 말로 이거 쓰레기입니다 이 앞 문장은 절대로 선제에 의한을 미치면 안 돼요 나 이제부터 주장할게야 근데 예시가 나왔어 예시가 뭐지? 나 이거 보충 설명할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 글은 읽기도 전에 여기가 주제문인 걸 압니다 그러면 문제풀이를 한다면 이렇게 들어왔어야 돼요 소재는 무조건 중요해요 물론 주장문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여기는 정말 해석을 아예 못해도 되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기 읽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대충 읽으시면 돼요 아 읽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대충 이런 말 나왔구나 얘는 선제의 영향을 안 미친단 말이에요 강약을 주면서 읽으면 아 내가 세 번을 봐서 해석할 문장이 있고 아 내가 대충 봐도 되는 문장이 있구나 그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재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은 그 다음에 읽을 때는요 수식어구는 빼고 읽으세요 그러니까 요약하세요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는 거기 때문에 전체 스토리 라인을 잡으면 이 주장문 때문에 오답이 다 지워지거든요 자 동사적 해석은 비컴이죠 도서관이 뭐가 되고 있느냐 점점 더는 부산을 꾸며주는 말이 불구합니다 도서관이 요즘에 점점 더 관심이 관심을 갖게 되었대요 이제 목적으로 돌아갑니다 어디에 아우 서비스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끝 왜 끝나느냐 목적격 관계되면 사람은 뭐라고 해도 돼요 명사 대명사 명사 친구입니다 명사 명사 동사는 후치 수식이거든요 도서관이 제공하는 그들의 사용자를 위해 기억도 하지 마세요 이제 한 번만 해서 가고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소재는요 도서관 서비스입니다 도서관이 서비스에 관심이 있다 저 읽지 않겠습니다 요거 쓰레기니까 여러분이 한번 편하게만 읽어보세요 뭐 대충 전자적으로 되고 있으면 더 중요하다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건 절대 선제의 영향을 미침 안 내놔 말이야 그러나가 있으니까 다시 도서관이 요즘에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데 그러나 주장문입니다 전통적인 힘 뭐에? 도서관의 전통적인 힘이라고 하는 게 참고로 저는 비동산 유학 안 합니다 비동산에 대해 보호라고 하거든요 항상은 이제 꾸며주는 부사에 불과하거든요 도서관의 전통적인 힘은 항상 그 수집하는 거였습니다 소장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주제문이에요 이거 다 기억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야 도서관이라고 하는 건 소장하는 거 수집하는 게 전동적 힘 아니겠냐 이것이 야 수집하고 소장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실이라는 거다 특별히 연구 도서에서 수식어구는 한 번만 읽고 기억하지 마세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거니까 이 글씨에는요 아 도서관의 전통적인 힘 소장하는 거 수집하는 거 이건 지금도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말도 안 되게 빨리 갈게요 또한 소장하는 구성이라고 하는 게 수집하는 구성이라는 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뭐하게? 아 빨리 바꾸기도 어렵죠 이게 주제에요 도서관의 전통적인 힘인 도서관이 소장하는 거 수집하던 거 이건 지금도 사실이고 빨리빨리 소장하는 구성을 바꾸기도 어렵지 않냐 제가 이제 말도 안 되게 빨리 갈게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예를 들어 만약에 도서관이 긴 전통을 가지고 있다면 자 많이 수입해 왔어요 자료를 출간된 자료를 멕시코에 출간된 자료가 많다면 그럼 자 비록 읽지라도 그 도서관이 구매하는 걸 멈출지라도 모든 멕시코의 인쇄 인쇄물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멕시코의 자 수집은 소장품은 여전히 클 것이며 인상적일 겁니다 자 수년 동안 다가올 수년 동안 만약 모고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 철회하지 않으면 책을 어차피 여행 암시가 다 읽었단 말이야 뭐냐 뭐래도 멕시코 책 뭐 모았으면 그런가 보다 그 다음 문장 할게요 결론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소재 주장 결론을 믿으세요 만약 도서관이 동사 수집해 오지 않았다면 많이 수집해 오지 않았다면 이제 수식 오고 어떤 주제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해요 도서관이 수집하지 않았다가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아 시작해야지 수집하기 시작해야지 많이 그 영역에서 다 쉬고고요 수집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수집해야지 라고 하면 It will take 걸릴 거예요 수년이 걸리지 않겠냐 그 컬렉션이 뭐하되 커지는데 충분히 풍부해지는데 이제 수식 오고요 충분히 간주될 정도로 중요한 연구 도구 수식 오지 마세요 주장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재는 도서관이에요 주장문은요 도서관에서 소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여전히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빨리빨리 그 소장 구성 바꾸기도 힘들어요 결론 도서관이 많이 수집하지 않았다가 이제 수집해야지라고 해봤자 그거 많이 풍부하게 수집하는데 되게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럼 이제 오답을 다 지울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소재 주장 결론을 믿으셔야 되니까 우리 2등급 2학생들의 문제점 시간도 부족하잖아요 근거를 믿으세요 그럼 볼게요 1번 지속적인 Significance 의미 또는 중요성 도서관 소장 또는 수집의 중요성 요즘에도 중요하지 않니 이거 보여요? X라고 말 못하죠 얘는 세모예요 아 전 또 남의 없습니다 X라는 세모예요 지금도 소장하는 거 중요해요 세모 2번 도서관 역할의 변화 그 다음에 사회의 영향 도서관 역할이 변했다가 나온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회의 영향력은 아예 나온 적이 없어요 소재 주장 결론 자 3번 커지고 있는 필요성 분석의 많은 양을 도서관 데이터 분석하 뭐뭐를 분석하다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4번 온라인 서비스 핵심 아니냐 성공 연구도서관의 핵심은 온라인 서비스다 나온 적 있어요? 없잖아요 뭐예요? 소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나온 적 없습니다 5번 시기 도서 소장한 사람들의 기억 도서관 평판도 안 나오고 시기 도서 소장한 사람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1번이에요 근데 뭐냐 2등급 이 목표는 학생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영어는 번역과 시험이 아니고 독해력 시험이에요 소재 주장 결론만 찾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능 때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안 늦었어요 이제 어휘예요 우리가 점수가 안 나왔던 이유는 어휘였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막판으로 갈수록 어휘에 함께하세요 두 번째 뭐냐 문제풀인데요 자 특히나 이제 9월 모평을 대비해서 포커스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뭐냐면 어휘의 암기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 8, 9, 10월 달에 외운 학생이 1, 10월 달에 외우고 나서 아는 학생보다 훨씬 시험을 잘 보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요 준킬러 문제까지는 거의 다 맞춰서 틀리면 안 돼요 왜냐면 확률적으로 빈칸, 순서, 삽입과 그 다음에 업법 문제와 이런 걸 칠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특히나 빈 순서보다 아마 찍을 문제도 나올 거 아니에요 2등급이 목표이라면 그러면 만약에 준킬러가 이거예요 데이파 수능 35번 무관문 30번의 어휘 40번의 유양문 그 다음에 장문독회 이 5개의 유형만은 좀 빡세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유형별로 답의 근거 찾기 연습 아 나 이제 문제 풀이 해야지 이렇게 공부하시면 자 목표인 딱 하나입니다 내가 9평에 빈순 삽을 찍는 한이 있더라도 나 무조건 유형별 준킬러 문제만은 씹어먹겠다 이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 관리까지 하시면서 자 우리 2등급 목표인 학생들 학생들마다 좀 케이스가 다릅니다 전 어휘는 되는데 해석이 너무 느려서 또는 선생님 이제 어휘는 꾸준히 암기했는데 문제 풀이 솔직히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여태까지 수능을 어휘 알고 해석되면 답 나오는 걸 알았습니다 오해한 학생들 진짜 오해입니다 번역과 시험 아니라 독해력 시험이에요 근거를 믿으시면 답 무조건 나와요 학생들과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자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제가 9평 때까지 어떻게 좀 집중으로 공부하면 좋을까요? 라던가 아니면 저 수능까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마다 좀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어 저희 Q&A에 오셔서 자기 등급 공부한 방식 이런 거 쓰시고 조언을 구하시면 저희 연구 실장들이 분명히 24시간 정도 안에 맞는 공부법을 추천해 드릴 겁니다 Q&A에 오셔서 활용도 하시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 이 말씀 드릴게요 제가 아까 제목이 뭐였죠? 2등급 너도 할 수 있다 그 말을 왜 했느냐 매해 현장에서 또는 우리 온라인에서 여러분 선배들 3, 4였다가 2등급 나우 학생들 매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첫째 어휘 함께한다 둘째 나 준킬러 문제까지는 맞춰본다 근거 찾는 연습하겠다 그래야 반드시 승리하는 원하는 결과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8월 한 달 엄청 더운 거 저도 알아요 조금 더 버티시고요 9평 정말 원하는 결과 나오시고 수동까지 달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